You and I, baby, so perfect, week and night, you feel like summertime, we're just having fun now, and I'll just... 안녕하세요. 이거는 더마토리 붙여놨어요. 너무 덥고 약간 모공이 열리는 느낌이라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여기 네모 딱 붙였던 곳만 시원해요. 모공이 조여졌길 바랍니다. 여름이라 확실히 모공이 장난 아니에요. 여기도 피지가 말모말모. 여기도... 그리고 웰라쥬, 이걸로... 그리고 스킨푸드, 이거 물떡크림 써줄게요. 이거 진짜 무난한데 좋아요. 계속 손이 가요. 적당한 수분감, 적당한 유분감, 그리고 깔끔함. 그런 느낌이랄까요? 분더더기가 없어요. 이렇게 해주고 요즘에 잘 쓰는 요거 아네싸. 이게 약간 프라이머 느낌? 엄청 묽어요. 근데 쓰면 되게 실키예요. 결정리, 실키. 그런 느낌으로 정리가 됩니다. 신기해. 여기까지... 목에는 못 바르겠어요. 이 느낌이 생각만 해도 너무 싫어요. 한 번 더. 아니 여러분 제가 매일 잘라내지만 선크림을 바르고 손을 씻고 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딱 바르고 손을 씻잖아요. 그러면 물이 튕겨나가요. 이렇게 방수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확실히. 프롬 리에는 안 그러거든요. 그냥 약간 자연스럽게 손이 씻기는데 얘는 안 그래요. 뭔가 있어. 이 막이 있어요. 네이밍 제로 그래피티 커버 핏 쿠션. 요거. 이것도 꽤 썼습니다. 퍼프가 바뀌어있잖아요. 그러면 꽤 쓴 거예요. 이거... 좋아요. 좋아요. 좋은데 제가 원래도 네이밍 쿠션을 진짜 좋아했잖아요. 근데 얘는 조금 더 두껍고 조금 더 커버력이 올라갔어요. 근데 저한테는 조금 무너짐이 있고요. 끼임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올리브 빛이 얼굴에 진짜 많거든요. 근데 얘는 시간이 지나면 그 올리브 빛이 약간 올라와요. 발랐을 때는 진짜 예쁘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요거 써볼게요. 이게 컨실러인데 이렇게 양쪽에 엄마야. 여기도 이렇게 열리면 요렇게 뚜껑은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닫고 여기도 이쪽으로 이렇게 닫아요. 요거를 써볼게요. 이게 브랜드명이 글로우라 이것도 무조건 글로우일 것 같아요. 요거 약간 채도가 있는 요거를 브러쉬로 오 엄청 물러요. 오 진짜 묽은데 어머어머어머 이거 약간 그 느낌이네. 옛날의 미츠 요시 아세요 여러분? 추억의 미츠 요시 그 수직 컨실러 그 느낌이네. 오 근데 생각보다 막 번쩍? 번쩍번쩍하네. 근데 실제로 보면 막 그렇게 번쩍번쩍은 아니에요. 근데 카메라 왜 이러지? 아니 근데 이 표현 괜찮아요. 오 이 표현이 괜찮네. 분명 촉촉 이거든요. 그죠? 근데 쫙 달라붙어요. 오 진짜 괜찮은데요? 얘가 쫙 빨아들여요. 붙어 기대 안 했는데 오 철도 되게 잘 메워져요. 아까 쿠션 썼을 때보다 오 오 괜찮은데요? 파우더 여기 정리 해주고 이마도 이렇게 그리고 이거 이걸로 여기만 이렇게 그리고 쉐딩 먼저 약간 오늘은 얄쌍하게 이렇게 해줍니다. 같은 걸로 기본 작업 그리고 요거를 음영을 살짝 이렇게 먼저 넣어줄게요. 눈썹을 그려줍니다. 이거 제가 조금 깎았습니다. 이 모양을 약간 더 얄쌍하게 깎았어요. 그리기 쉬우라고 확실히 더 쉬워요. 그리고 요거 이 영롱한 요거를 써줄게요. 아유 진짜 근데 무거워요. 가볍고 약간 싸구려 같은 그런 느낌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약간 아쉬운 게 진한 색이 없어요. 네. 저한테는 진한 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거 그리고 또 중요한 이렇게 약간의 털어줄 먹여줄 그런 곳이 없어요. 약간 좀 애매해요. 이거는 집에만 놓고 써야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편하진 않지만 무지개 맨션에 도전 아주 좋습니다. 언더는 요거 먼저 뒤에까지 빼서 그리고 요거 다시 가볍게 되게 뭔가 은은한데 색상은 또 느껴져요. 괜찮은데 그 다음에 요거 그나마 진한 하지만 진하지 않은 요걸로 이건 또 발색이 잘 되는데요? 삼각존에 이렇게 얇게 아니 근데 얘 발색이 오 장난 아닌데요?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요 펄 예쁠까요? 위에다가 올려볼게요. 그냥 요즘 날씨에 쓰기 좋은 그런 느낌? 펄이 되게 얇아요. 요걸로도 한 번 오 되게 단단해요. 여기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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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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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야 예쁘네 그죠? 다르죠? 여기랑 여기랑 약간은 진하게 이렇게 발라야 되네 이렇게 해줍니다. увид 그리고 뷰러 뷰러 오늘 할게 있어요. 오 오늘 알개 있어요. 뷰러 같이 줘요. 기획 세트였던 것 같아요. 오 진짜 가볍다. 제 눈에서 티가 날까요? 약간 짧은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진짜 나도 속눈썹 쓰고 싶어. 오 근데 진짜 와 디자인이 진짜 예뻐요. 샵에서 붙여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어머어머. 어머어머. 긴 것도 만들어주세요. 제가 속눈썹이 없었으면 진짜 예뻤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얘가 마르는 동안 아이라인을 살짝 채워줄게요. 그리고 마스카라를 살짝 해줄게요. 이 모양이 어긋나지 않게 약간 올려준다 느낌으로만 살짝 여기도 살짝 이렇게 해줍니다. 오 진짜 진해졌어요. 그리고 리퀴드로 아이라인을 꼬리만 다시 이걸로 약간의 블렌딩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블러셔. 블러셔는 이거 쓸게요. 이게 진짜 블러셔인데 모공이 싹 가려져요. 이거는 로지 무드 이걸로 아니 어떡해 이렇게 왜 이렇게 부드럽지? 모공이 진짜 여러분 그리고 진짜 부드러워요.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만 절대 밑으로 위로 말고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만 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버블 코랄 이게 어떻게 코랄이지? 예뻐요. 예쁜데 어떻게 이게 어떻게 이게 코랄이에요? 여러분 이게 코랄이에요? 내 기준에 완전 핑크인데 이걸로 레이어드 살짝 앞에만 이렇게 해줍니다. 입술은 먼저 오후 요즘에 이거 쓰고 있어요. 약간 지우개 같은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베즈와 크로케가 정말 좋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맨날 그걸 쓰니까 입술 색이 한정적이에요. 그리고 이 블러셔 했던 걸로 아시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쓸 거예요. 데이지크 신상 여러분이 진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웜컬러링 이거 말고 다른 거 쓸게? 이렇게 4개가 나왔거든요? 뭘 쓸까요? 어? 이거? 이거? 이게 조금 더 날씨에 맞는 느낌? 이거 아니면 이거 이거를 쓸게요. 핑크 컬러링 이거를 색 이름이 없네? 이거를 이거 매트야? 뭐야? 아 여러분 그런 느낌이에요. 요즘에 많이 나오는 팟 타입 근데 조금 단단한 그런 느낌? 이게 맞나? 그 다음에 이거 이거 제형이 이거랑 이거 이거 두개 빼고는 똑같아요. 이렇게는 똑같고 이거랑 이거 촉촉 느낌이고 그 다음에 이거 이거 진짜 무르고 촉촉 우와 이거 아예 이렇게 떠져요. 어머어머어머 이거를 떨려. 이런 느낌이구나. 아니 여러분 제가 이거 전에 이런 저한테 약간 누디한 이런 컬러를 깔아줬잖아요? 그래서 이게 섞여요. 그래서 이 느낌이 잘 안 나요. 지우고 다시 이거를 이거 진짜 빨리 쓰겠는데요? 지금 딱 한 번 썼거든요? 이만큼 썼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하이라이터 이것만 살짝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줍니다. 앞에도 살짝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도 살짝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또 무슨 옷을 하 짜자잔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아니 여러분 제가 입술이 아까 이거 발랐잖아요? 이 색상 발랐잖아요? 근데 이게 제 입술에 푸른기를 잘 이렇게 잡아주지 못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를 다시 썼습니다. 이거는 로즈고요. 여기서 이거 진짜 엄해 보이죠? 근데 이거를 막상 올리면 이렇게 됩니다. 엄하지 않죠? 아니 근데 여러분 저 지금도 올리브 빛이 올라왔어요. 벌써 쿠션에서 그러면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또 금방 다음 영상에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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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번 안녕! 故